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응받침이 사용된 두 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아는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한글 단어를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방 공룡 공룡 공부 영어 사랑 사랑 공 공주 종이 땅 땅콩 땅콩 지붕 지붕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 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방 가방 공주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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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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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공부 공룡 수영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이응받침이 사용된 두 글자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